대한민국 제일 싱싱한 식탁 아이가? 그러니까요. 냉장고에서 바로 자연 냉장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프레시아 식탁 여기 있노. 누구시고? 누구? 수근이가? 너 차량팀인데? 수근이보다 살 집이 있는데? 어? 저기요.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낚시하세요? 여기 주민분이세요. 맞으면 O. 동물배이. 손을 올려봐. 두 손으로 O, X 하세요. 여기 주민분이세요. O예요? X. 아, 관광객이에요. 뭐지? 아, 관광객이래. 관광객. 예. 관광 잘하세요. 고정이에요. 아니, 저 고정을 꿈꾸시는 분이세요. 어? 50분서 왔어요. 오라 해서 왔어요. 50분서 왔어요. 둘 다, 둘 다. 50분서 오라 해서. 아이고, 오륭아 불러가라 누구지. 저 오륭이 알아요, 오륭? 오륭? 예. 배우 오륭. 배우? 배우 오륭 알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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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 일단 서로 설명만 해봐라. 어? 안녕하세요. 악수부터. 안녕하세요. 으악! 아이씨! 으악! 아이씨! 야, 누나. 아니, 하고 왜 어쩐 일이야? 어이, 형. 야, 딸이야. 나는 진짜 몰랐어, 이거. 오달라. 우리 방판대도 우리가 오제에서 왔잖아. 왜, 야. 이리 아이씨, 이리.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니, 이제 얘가. 어. 물어요. 그, 따가, 따가, 따까라. 아니, 끊으시나. 서로 일단, 서로 인사해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우리는 옛날에 다 만났고. 예. 오륭. 안녕하십니까, 36세 배우 태어난 오륭니다. 네, 39세 오륭입니다. 아, 32세. 아... 나는 형이다, 그렇지? 아, 그럼요. 그런데 또 배우분은 그 뭐 기수 이런 거 뭐 뭐 저 극단 이런 거 몇 집에 시작했던. 나입니다 나이. 황호도 근데 늦게 좀 되는 거잖아. 네 늦게 시작해가지고. 저 형이 미국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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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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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인가 보다. 아 알. 야 자꾸 이게. 계속 뛰어놨네 이게. 우선아 그러면. 허 니는 니는 손님 나이니까 빨리. 아침에 해결하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승훈이가 니 얘기 억수로 했어. 야 니 그냥 승훈이 형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것 같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만은. 서울 가서 전환도 안 했다며. 우와 진짜 승훈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밑에 나가면은 그냥 어리도 싹 다 날아간다고. 원래 걔는 바람만 잡아주는데 그냥 바람 그냥 흘러가는 친구야 걔는. 그래서 야 뒤따마 타임 브리 만들어주고 걔는 끊임없이 톡카멘트 날릴 거야. 어. 그 도끼가 고조됐을 때 니가 나타나라고. 알겠습니다. 서울하다고. 어? 서울하다고 니가 몰카를 때리라고. 서울하다고 막 비지고 막. 아 아 아. 때리는 거 아니고. 아 진짜 때리라는 줄. 어. 연기로 하란 말씀이시죠. 연기로. 아 할 수 있을까. 닥쳐 닥쳐. 상훈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너 이 문어스깨를 한번 부어보자고. 우선 우선. 우선은 문어스깨를. 우선은 문어스깨부터. 우선은 문어스깨부터. 야 고맙 만지자 만지자 그리라. 아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이거 뭐해야 되는데. 바닷물 한번 씻으면 됩니다. 여기 닦아내면 이제. 이게 뭐예요? 알 알 알 알. 진짜 떨어진다? 네. 빠졌네 알이. 그럼 이거 넣자 이거 넣자 미리. 그 자유. 우와 이렇게. 이걸 가지고는 아무도 모르겠다 이게. 이게 먼지. 그러니까요. 뭐 빠지는데? 어 문어 알은 이제 글쎄. 민물 한번 씻기 씻을까요? 통치에 우리는 그냥 바다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하되 다리를 이렇게 하라고. 조그라더 안 조그라더. 다리 이렇게 하라고. 어이. 어이. 감사의 고맙. 잘 먹겠습니다. 맛있긴 하겠다. 식사 안 하죠 진짜. 그 행수님이 우리 우리 이거 혹시나 된 물하고 이거 김치를 네 종류를 파김치 갓김치 조각김치 배추김치 해가지고. 아 김치 맛있겠다. 와. 이 구글 봐라 색깔 봐라. 하준아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뭐라는 이거 저 저 육수처럼. 네. 그자이. 알이 이런데 이렇게. 그거 저거 저거 먹고 알탕처럼. 응. 저게 달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걀. 달걀 보다 더 큰 오리알. 오리알 오리알. 우와. 그냥 머리를 놔두고. 그러니까요. 도마 위에서 하시게. 아. 와 이 봐라. 칼도 잘 주네. 칼도 싹 떨리는데. 이거 자르지 말고. 큰 통에. 어때 이거 한 아이씨 이거. 그러면 하고가 왔으니까 우리 손님이니까. 와. 죽는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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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르지 말고. 자, 우리 항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으아! 으아! 그리 무에 맛있어, 야외는. 어때, 어때? 있긴 이겼어. 죽어, 죽어. 어미. 우리 오룡이도. 다음에는 드라마 주인공 해가지고 막 다 성공해라. 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말도 이거는 하여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제일 싱싱한 게다. 음, 아. 이거는. 어, 이렇게, 그렇지? 좀 먹겠습니다. 와, 이. 김치 먹으면 어땠나? 식감이 딱, 딱, 딱. 서로, 서로 고향이 맞지? 무너 부드러운 거 하고. 아. 다리가 이랬어, 그런가. 식감이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나도 무너로 숱어서 먹었는데 하여튼 내 먹은 것 중에 역대급이다. 아, 진짜 맛있어. 다섯 개. 다섯 개. 어,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아,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이거라고. 확실히 해풍에 말해지니까 이거는. 선풍기 바람하고 해풍하고 천차이거든. 이게 튀김일 때랑 next few in the Couldn't Too Sameer에. 찌리네. 아, 알아, 알아. 사전 бан hac자. 이야, 맛있겠네. 찌리네. 뽁뽁뽁뽁뽁뽁뽁뽁. 오늘 처음 먹어볼까 우리 그자 한 번 자 잘 먹겠습니다 항우야 마이 몰아이 막내 얼른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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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진짜 맛있겠다 음 아 새야 돼 얘네가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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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땀이 더. 아, 미니. 하튼 헤크게 말이 뭐. 그래가지고 우리 문제 들어가면은 하고 있으면은 우리 3명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카메라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있어도 몰라 근데 너무 틀나지 않을까? 잠깐만 잠깐만 카메라 들어가서 진짜 그 F4 저 이거 프로필 약간 느낌으로 하나 쫙 걸어놓고 타이트하게 닦게요 F4 초대 F4 F4 와 이거 지그재그로 있잖아 하숨이 가운데 있고 아구 지그재그로 안녕하세요. 역시 F4. 도망가는데 왜. 아니 어디 어디. 차차차차차차. 오 역시 맨아. 아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서 왔어요. 오빠 보러 들어왔어요. 다 보려고. 이름 이름 이름. 나 누구예요. 나는. 오히려 이리로. 이리 와 와 와. 어떻게 피하냐.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분은. 어? 어? 밥 잘 사주는 예쁜 분아 봤어 안 봤어. 봤어? 그 얄미운 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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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나 동생. 아. 쟤 왜. 아니 못본서 왜 저렇게 뻔뻔해졌어. 가면. 가면 돼요. 응. 응? 후에. Dad. 후에. 후에. 너 бол예요ましょう. niew blade상실. 우리은hm. 잘 exacerbate. 저 많이 마음iah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